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삶의 조각들이 모여 내 몸을 이루니 내 몸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으나 하나님 알기 원하는 사람 그럼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삶의 조각들이 모여 내 몸을 이루니 내 몸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으나 하나님 알기 원하는 사람 그럼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럼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럼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럼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